저는 원래 요리사였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시작해서 군대 갔다가 식당을 하기 시작해서 후배하고 같이 체인점을 한 500개 할 정도로 외식업으로는 꽤 나름 성공했었고 85년도 후반 90년도 초에는 테레비전 10년에 나갈 정도로 꽤 잘 나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맛있는 집 끓으면 대박을 냈는데 요새는 맛있는 집 끓으면 대박이 안나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인데 미국 사세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다단계를 공부해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단계를 피해본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 교수님이 공부해보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은 팟으로 맺었어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건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케팅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옛날에 제가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랐죠. 그나마 제가 마음이 착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 복받아?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이 뭐야? 긍일한 마음. 상대편을 헤아려주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밀 들고 온 그 친구를 물건을 사주고 가입시켜주고 너는 네트워크가 뭔지 아냐? 한 시간을 내 강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안해요. 네트워크를. 저는 이걸 왜 하게 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돈 벌어주겠다고 얘기하거나 수당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게 생활이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쇼핑몰에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유통의 주인이 대기업이 있던 걸 그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분배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적으로도 맞고 소비자한테 유통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건 싸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데 내가 했던 거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그 회사 물건을 샀지만 사업을 안 하니까 안 사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이 제품을 사긴 샀는데 써긴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정말 싸요. 나중에는 소름이 다 끼쳐요. 근데 이 제품의 문제점이 부작용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40대로 바라보지만 저는 우리 딸하고 우리 딸하고 작년 추석에 이마트를 사러 갔는데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안경점도 입고 악셀이 파는 데 있잖아요. 쭉 지나가다 구경하고 지나가니까 저쪽에 점원이 막 뛰어더니 저 손님 손님이 오신 김에 커플링 반지하고 가세요. 그랬다가 그 아줌마 우리 딸한테 혼났대니까. 우리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62살인데 62살이에요. 62살인데 정말로 화장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스미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따끔 따끔하고 들어가요. 야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다. 그때부터 소름 끼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스스로 와서 들어보고 이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 때려치고 지금 뭐 2009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5년쯤 됐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애터미를 바라보면 실수를 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정말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것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성공했는 거는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정말로 들어보세요. 운은 꼭 성공에는 운이 따라지는데 운이라는 건 내가 준비된 사람의 기회를 만났을 때 운이 따라져요.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것이 애터미가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격을 챙긴 제대로 규격을 만들어낸 모범 회사라는 거 1등 회사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애터미라는 걸 알았어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영원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가 그 개인 개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고객의 성공이라는 게 회사라는 이익을 추구한 단체인데도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또 돌려줘. 치약이 180ml 나왔다 200ml 나오고 처음에 화장품이 5종 나왔다 6종 나오고 에센스가 30ml 나왔다 50ml 나오고 우린 안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회장님 늘려주면서 이 좋고 정말로 이 좋은 제품을 모든 국민들이 다 사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100년을 가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요. 우리가 여직동부가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승패의 게임을 했었는데 저도 승패의 게임을 했다가 지쳐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같이 사는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정보내는 건 나눌수록 배가가 되잖아요. 자꾸 배가가 되면서 같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얼마 보고 수십억 수백억 버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안정적인 수입을 500이 천이고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겠더라고요. 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보려고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부도나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다 끝인 줄 알았어 바닥 닫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또 있어요. 우리 마누라 몰래 몰래 대리운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해답이 안 나와 해답이. 그런데 이걸 만나면서 500은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0명 50명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냐고. 서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집단이 어떤 집단이 전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요. 얼마나 끝내주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이 될지는 각자가 느끼는 대로 달라집니다. 여기 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정말로 여기서 뭘 얻어갈까? 무슨 얘기할까를 공감히 들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야 성공하니까 저 잔대밭같은 놀지 마시고.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왜? 제가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그 순간순간 선택한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요. 그때 생각하면 우리 마누라가 설거지하러 다녔는데 돌겠더라고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잡았고 여친 거 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내일까지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희망이 없던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 가정에 미래 5년 10년을 밀어버릴 때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만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